알렐루야!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번 시간에는 제3부 내적인 위로에 대해 제5장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어민의 음성으로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묵상하실 내용입니다. because가 이끄는 이유의 부사절이죠. 그래서 제가 여전히 위기란 말은 형용사로 연약한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연약하고 an imperfect in virtue라고 되어있는데 virtue라는 말은 덕이죠. 덕에 있어서 imperfect 하면 불완전한 이런 뜻이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I need to be strengthened. need to 정사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이죠. 저는 to be strengthened. be strengthened 하면 힘을 얻다 하죠. 힘을 얻고 and comforted. comfort는 위로 하다인데 여기 제가 앞에 B동사 더불어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힘을 얻고 위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visit thou me. 명령문의 형식이지만 the visit 이에요. 그래서 visit는 방문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often, 자주 찾아주시고 and instruct me, instruct you는 가르치다죠. 저를 가르치소서. with thy holy ways of discipline. discipline이냐면 훈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하신 훈육의 방법으로 저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되겠죠. deliver me, deliver, 건지다 라는 표현이죠. 건지다 내지는 구원하다. 그래서 저를 from evil passion 있는데 evil, 악한, passion, 정력으로부터 구원하소서. and cleanse my heart, cleanse 라는 말은 정결케 하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제 마음을 from all inordinate affection 인데, inordinate 하면 과도한 이 뜻이에요. 어떤 과도한 애착으로부터 제 마음을 정결케 해주셔서 death. 그래서 being healed, healed이 치유하다 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사고, 수동의 분사고 되어있네요. 치료받고, and all together cleansed within, 안에서 완전히 정결하게 돼요. I may be made ready, made ready 하면 준비되어야죠. 준비되게, be made ready니까 준비되도록 해주셔서. to love, 사랑하고, strong to suffer, 고통을 당하기에 강하고, steadfast 하면 견고하게, 변함없이 endure, 견뎌내도록 해주셔서.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악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과도한 애착으로부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